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크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니게임 바로 바로 블럭 숨바꼭질을 해볼건데요 에요 여러분 어? 얘 뭐야 야 뭐냐? 100KILLESS N 발자국 네 여러분 안녕히계 ON 코아는 그냥 코아구 각자 끼고 싶은 스킨 이제 끼고왔는데 이제 끼고 싶은 스킨을 끼고 온건데 거북이 라더 거북이 라더 야 너 따라하지마 나 따라하지마 아니 수현이 그 몰스터 같애 마인크래프트 얜 뭐야 사이비초초우 아니야 사이비초초우 여러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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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얘들 각별님은 누구야 저거? 나 못 알아보겠네 각별님 김 1영 밖에 없습니다 아 김 1영 네 레이저로 좀 태워버리고 싶다 얼굴이 왜 나만 그래요? 네 코아있구요 저도 기본스킨 저랑 코아는 기본스킨 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요거 뭐 블록숨바꼭질 다들 룰 아시죠? 아니요 설명해주세요 5분동안 진행되구요 이제 블록으로 술래는 잘 찾으시면 되고 나머지 도망자들은 야 조용히해 조용히해 나머지 도망자들은 이제 블록으로 숨어가지고 잘 자리잡아가지고 꽁꽁 숨어계시면 되겠습니다요 술래한테는 발광되신 오류블럭이라고 해서 여기 뭐 이렇게 자기 10칸 이내에 있는 블록들 숨어있는 애들 이상하게 이렇게 바꾸니까요 고런거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갑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시작해주세요 야 됐들 조용히해 백키롯들 백들 조용히 해라 너 백들 어디가서 좀 찍은데? 아 아직 안 나타났구나 뭐야 이거 멍둥이 이거 뭐야 아 진짜 불안하다 자 이제 가족 갑니다 갑니다 자 이제 가족 갑니다 갑니다 뭔가 이런데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없냐? 어머 잔뜩님 너무 무서워요 이파리 어머 나무 야 오이나무 어머 잔뜩님 나무 너무 부들부들 무서워 뭐야? 누가 누가 야 어디서 보고 있는거야? 어디서 보고 있는거야? 어? 어디서 보고 있는거지? 아 나 그거 아니야 내가 안봤어 내가 진짜 안봤어 야 괜히 코안만 죽었네 이거 야 내가 안봤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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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미안해 야 저 위에 요상한 저거는 뭐냐? 요상한거야 요상한 서경블럭 되게 어울리지 않게 올라가 있는데? 어디? 나도 알려줘 어디있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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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이 소음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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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야 소음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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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있는거야 도대체? 야 서경블럭 너 간 크다 야 서경블럭이 어디있는거야 나도 알려줘봐 서경블럭 엄청 많은데 이거 간지라고 하는거다 간지? 간지 어딨어 어? 왜?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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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 좀 이상 이 친구 좀 이상한데? 어휴 안쳐지네 그 친구 좀 이상한데 누나가 올라가야되지않을까? 어어 나 올라갈수 있을거 같애 대박 다리도 이상하 오케이 쟤 맞네 야 쟤 어딨어 옹 어디가고 오케이 너였구나 아니 이렇게 힌트 주는거 있어요? 아 치고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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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뭐에요 야 너 뭐에요 너 어디가 호박간다 호박간다 어 호박아 호박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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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야 이거 각별잎을 찾아야되는데 각별 어딨는거야? 아니야 나무 나말고 다른사람 찾아 누구나 많이야 초록불록 라더 라더 나무 남았어? 지금? 어 내 각별판 어? 어? 이거 한번 써볼까? 호박 없네 여기는 아랄아랄 저 저 멀리 있죠? 어디있어? 라더님 밖에있어 안에 있어 쳐보자 쳐보자 밖이야 근데 좀 높음 흰 높음? 어 밖인데 좀 높아 라더 가끔 잡아야지 난 라더님 아까부터 애들 계속 찾고 있는데 라더님만 안보이네 내가 볼게 전방에 20미터 안에 있습니다 에? 30미터 야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뭐냐 저거? 삐빅 10미터 야 안맞는거 같은데 별로 안 움직였는데 10미터래 과속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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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더님이 위에있다는데 각별님이 더 위에있어 아 뭐야 각별님이 남아서 위에있다고? 어 더 위에있어 야 안보이 없네 여기도 뭐야 어디있는거야 구석에 있어 구석 아니 모서리를 잘 찾아봐 이사좀 가볼까 슬슬 집안에 있나? 이사좀 간다고? 음 안갈거같은거 아 여기는 사기다 라더님 나 라더님 발견한다 라더님 발견함 어? 각별형은 좀 사기다 오케 나 이제 2층이 없어 이런데 있는거 아니야? 아 나 솔직히 여기 알았는데 10미터 5미터 20미터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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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자리와라냐 에밀 라더 요기 라더 여기 라더 어디어디 여기 어딘가 라더 여기 어딘가 라더 아까 여기서 내가 못하자 이거 마지막 기회다 이거 와 라더님 언제 여기까지 왔어? 라더 라더 완전 자리 바꿨는데 어 누나 나 이제 아 이거 알려주면 안되나 이거 알려주면 너무 좁혀지나? 어딨어 어 알려줘봐 힌트 줘봐 일단 2층은 절대 아냐 살짝 한 적이 아닙니다 좀 공기가 탁해 공기가 탁해? 1층으로 가면 수 yield 네비게이션 적당히해 나도 이제 내가 죽으면 내가 위에서 다 알려준다. 내가 위에서 다 알려준다. 내가 이번에 위성 세틀라이트 내비게이션 하네. 이거 혼자 잘 죽는 거 같아, 이거는. 아니 근데 각별님 뭔가 딱 여기 이걸 보자마자 여기 갔을 거 같았어, 여기. 여기 있을 거 같았어, 각별님 뭔가. 오케이, 좋습니다. 나는 진짜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느꼈어. 야 코어는 희생양이야 약간, 오케이. 다음 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어, 여기. 어, 뭐야. 아, 내가 졸리네. 아우, 이런. 쟤야? 어, 너? 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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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술 마심. 어, 여기다 고정해버렸어. 음. 아, 재밌네. 음, 그래. 음, 너무 재밌네. 아, 치과 보러서 느꼈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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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화분은 없냐? 음, 여기 괜찮은 거 같아.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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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케이, 3초 뒤에 간다. 야, 다, 야, 야, 코어야, 너 빨리 숨어야 돼! 오케이. 개복지 줘도 재복지, 개복지 알죠.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어, 근데 진짜 이거 술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렵지. 그러니깐 이거는 진짜 뭐 탐정같이 해야돼. 어렵다니까 이게? 어, 이거 어떻게하네 진짜? 어, 뭐야! 아, 저거 봤어! 아, 뭐야?! 우엏! 저거 봤다! 쟤 뭐야?! 야, 쟤 핵 쓴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누나! 아, 근데 내가 아까 블럭을 봤는데 그냥 네모나 블럭밖에 안 돼, 계단 같은 것도 안 돼. 네모네모네모... 한 번 진정해. 화분도 안 되더라. 네모네모... 네모네모... 라더 2층! 라더 2층! 뭐야 너 어떻게? 오 뭐야 움직인다! 저 움직이는 거! 저 움직이는 거! 네모네모네모네모네모네모네 어디있지? 네모네모네모네모네모 와 간지 이게 간지인가? 야 잘 섬네 잘 돌아다니네 오케이! 무리 화이팅! 내가 그쪽 위험해! 네모네모네모네모네 모오네모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거? 네모네 어 쟤 왜 저렇게 계속 돌아다니냐 아주 ㅋ 네모네모네 네모네모네 뭐야 잠깐만 여기 근처인가 봐 우리 밖에 칭했어 아니야? 네모네모 와 진짜 꼬부가 물자포라도 싸 봐 아 뭐 되게 못하네 나도 하이드로 펌프가 그렇게 좋더라 그니까 명중률 떨어져서 안 맞으면 그 고관이야 하이드로 펌프 나도 싸 봐 수현이를 못 봤다 응 저기 그 유령씨 좀 도와주세요 나는 개똥볼을 왜 저렇게 잘 도달이야 쟤는? 잠깐만 여기 혹시 아까 내가 숨은 곳 음 아까 나도 저기 있었구나 아까 나도가 숨은 곳에 난 숨었죠? 아니 진짜 거기? 어떡하냐 진짜 이거? 큰일났다 큰일났어 저거 뭐지? 어 힌트 주세요 제발 난 돌이야 DeathRap 잠깐만 아까 내비걸이가 삐삐삐거렸지않나? 음 2층 삐삐íz 야 재네 이거 뭐야 어딨는거야 2차 아까 나도 숨은 쪽의 한명 갔음 힌트! 흰색임! 저거 못 잡으면 좀 그런데? 오! 튄다! 튄다! 튀었다! 튀었다! 어? 네모네모 어디로? 네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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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잡지 진짜? 나 이제 대놓고 숨어있어야겠다 그냥 나 조금 움직였다 와 나 거의 가만히 있는 시간보다 움직일 시간이 더 많은데 이걸 못 찾는다고? 그니까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니야? 네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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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는 사람 나 보고 있는 사람 누구야? 아 여깄다! 이거 안 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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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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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들이 다 문을 가지고 있는데 라도 오빠 뒤를 너무 안 봐 어 아 그래? 뒤에 있었어? 으어 시야가 쫓네 라도가 라도야 여기 문 원래 뚫려 있었어 봐봐 에헤헤 아 맞다! 으하하하 바꿀게요 여러분. 우리 또 바꿔요? 실례네 여기. 진짜 어려서 오고 있는데. 여기 못 찾을 거 같은데 이거. 아니 근데 여기 은근 좁아. 여기 마당하고 1층까지만 쓸 수 있대요. 2층은 안 돼요 마당하고 1층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1.5층은 괜찮나요?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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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야 마당도 되게 넓네 여기. 진짜 마당이죠. 아 술래. 아! 가팔림이야? 메몬맛 메몬맛 얘는 나중에 맞을라고 하니까 메는 안맞던데 메타작 해드림 나중에 맞으면 안맞던데 이 위에 있어야겠다 오늘 깨 한번 우주주 털어보자 잘 잘 잘 잘 좋았어 어우 깜짝아 어 여기 좋네 여기 먼저 털리실 뿐 어 나타났다 먼저 털리실 뿐 여기 뭐 거의 이거 나 무적자리야 여기 절대 못 찾아 과연 그 무적자리 통할 것인가 나 각별님이 날 찾으면 네 모네네 네 모네뭐 네 모네뭐 네 누가 찾을거 같은데 어? 아! 뭔 소리야 아 방금 저거 수현이였구나 네 모네뭐 네 황수현 누가 뒤에서 울었는데 야 수가 누가 꼬집은거 아니야 저거 나 방금 수연이 들고만 있어가지고 들고만 있어 아니 캄팔리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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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위에 안 보이는데? 참 그린거 없다 어우 야 불편하다 야 방비게이션 1 좀 해봐 야 불편하다 코아야 불편하다 나도 한번 바라보고 싶었어 코아야 어디 계신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요런데 있나? 불편하다 야 여긴 없는거 같은데 이러면 한번쯤은 살려주지 않을까? 아 내가 죽었었는데 여기로 가시면 코아야 불편하다 저 야 죽는다 근데 진짜 근데 누나인줄 몰랐어 아이고 팔았으면 쓰레기다 야 몰랐어 정말 몰랐어 아니 집안에 계신 분? 저요 야 그거 집안에 있다고 말을 하겠냐? 옆에 있는 사람 팔았으면 내가 살려준다 살려주겠어 한명 유리로 변신해 있었어요 한명 유리! 유리에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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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제 자신을 팔아도 사라지나요? 나뭇잎인데 이거 머리 좋은데 살고 죽어 여기 누가 방금 왔다갔다 했는데 어? 어?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 저기로 어떻게 올라간다? 힐지 말지 고민해야되쥬 어? 쟤 손이 바빠야돼 이거는 흐흐흫 집중중지 갓플 whom 야 야 팔아봐라 야야 능력 왜 안써. 오르로 바뀌는거 그도음긋 짧아가는거 여기 있을거 같아요 각별님 여기 여기 아까 내가 황수를 죽였다 그리고 내가 저기 있는 엉덩이 넣는거야 죽어라 이 능력 없는거서 누나 너무 연기가 어설펐어 누나 아 안돼 그러니까 블록은 니즈를 주는 건 내가 아니야 살아남아야지 와 얘도 분명으로 찾아야되는데 오th 네비게이션 하와 ㄹ요 아 있어보지 몰랐는데 bil 이 geb 야 이거부터 죽어야지 얘 숨잡아 유리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lu가 아 Snyder 비빵빅둑 비빼빅둑 세모 쿠피 spons 쿠피 아예 쿠피 g 어!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닙니다. 어. 완전 아닙니다요. 거기 아니라고! 왜 이렇게 못 믿어 우디를! 거기 아니라고! 아저씨! 아클렌 그냥 발광을 노려시켰대! 야! 안 나가져! 잠깐만! 어! 안 나가져! 어! 집안인거야! 저! 살려주세요! 저 보이세요! 어! 저기! 저기! 저 보이세요! 저 보이세요! 저 뭐야! 살려주세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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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라더! 안돼! 저거! 4초! 야! 라더는 너무 잘 숨었어! 라더가 너무 잘 숨었어! 진짜! 진짜 이거 재밌다! 이거 라더판이었다! 야! 라더 여기 진짜 한 칸 딱 모래에 어떻게 숨었냐 여기? 대박이야! 좋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판! 마지막 맵에서! 다른 맵에서! 한 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사막치고는! 너무 도시인데! 오! 오! 여기 진짜 힘들겠다! 내비게이션 허용합니다! 여기! 번화가 안돼! 번화가! 내비게이션 합법화! 야! 여기 장난 없네! 여기! 아! 그래도! 내비게이션! 허용이! 이제 된거야? 나 이때까지 다 된조라! 아! 이제 합법적으로! 야! 여기 1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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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에 안 돼요! 건물 안에! 자! 시작할게요! 고고씽! 건물 안에 안 된다고? 네! 아! 어디 숨지?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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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규칙적이야! 어! 뭐야! 누구야! 와! 따시네! 아! 야! 야! 얘들아! 위험하다! 위험해! 내비게이션가! 비어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할라 했는데! 야! 내 자리야! 가라! 아! 내가 할라 했는데 그거! 어디 가지? 어디 가지? 어디 가지? 아! 저 맵 어렵던데! 어떡하지? 야! 내 자리야! 저리가! 초초! 가라고! 뭐야! 얘는 지금 얘 뭐해! 짜자잔! 와! 야! 이거 진짜 막막하구나! 우명을 얻지 하는 것인가? 오! 그니까 이거 이거 진짜! 오! 손질만이 답이야! 손질만이! 저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다같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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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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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가! 제가 잠줄을 일찍 알고 있어요! 따로 오십시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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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틀 튀었어 이미! 감사합니다! 야! 잠틀 튀었어! 잠틀 튀었어 이미! 여기 있거든요 저 거짓말은 여기 돌! 여기 돌 있습니다! 여기 돌 있습니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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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여기 죄송합니다! 야 저거 너야 저 추락이 하고 너 헐!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돌땡이 저거 누구야! 왜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있어! 아니 진짜 저게 불도 있어요 불도 있어요! 물이 있다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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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각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코알이 여기! 여기 코알이 여기! 코알이 여기 뼈죠! 코알이 여기 뼈지! 아니 진짜! 쟤부터 잡아! 어디갔어? 빨리 저기 저기 뱃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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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뱃집 누구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요 사람 움직이는 내비게이션이 있다? 잘파냐? 어떻게 저렇게 잘파냐? 벌써 두 명이나 팔아치운 유튜버가 있다? 아 이거는 진짜 패인이 각별에게 위치를 들킨죄 그니까 숨은 거 어딨지? 아 나 진짜 대박 숨은 자리 한 번 방금 찾았는데 까비 아 이제 진짜 안보이는데? 야 그래도 칠 야 진짜 칠각배는 잡아라 진짜 코아야 제발 잡아줘 이거 안 잡으면 억울해 뭘로 바뀌었냐 저는 부르실 때 하나 가서 죽겠습니다 얘 칠이 넘었지? 코아야 디디디디디디 형아 저거라고? 아니지? 근데 진짜 나 저거밖에 안보이거든? 야 니들끼리 잘 사와라 방수현 나 너 찾았다 야 내비게이션 없냐? 아니 그 이맵의 파라색 양털 그냥 찾아봐요 코안 얘 너무 눈에 잘 띄는데 이게 약간 좀 시야를 넓혀야 돼 코안 얘 나 시야는 딱 두고 있긴 한데? 야 코한테 시야를 논하면 안 돼 뭐지? 무슨 블럭이지? 궁금하네 대신 안 죽으셨어요 아직? 예 저 잘 살아야해요 비 비 비 코야리 뒤바바 비하인드 지금 뭐 보이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 뭔가? 아 뭐야 이거 코야리 뒤에 코야리 뒤에 코야리 뒤에 뒤에 아 아주 알려드렸잖아요 으아하하 안 맞대 야 뭘로받겨 뭐가 은근 자연스러워가지고 뭘로받겨 있었어? 파란색 블럭, 그 양, 양털 아 진짜? 파란색 양털 아니 이면에, 파란색 양털이 하나도 없는데 그로 변해 있더라고 아 나 저기 위에 있는 줄 몰랐어 야 코아야 누나, 누나 여기 있었는데 여기 여기 너 아까 한, 엄청 많이 지나간 곳, 여기 여기? 너가, 너가 쓱 보더니 어? 괜찮냐고 그냥 가던데? 아 그걸 본 거구나? 어, 여기 어, 나 이걸 딱 보고 어? 뭐지? 그냥 갔는데? 무슨 색이었어? 심지어 이 돌블러그도 있었는데 너가 여기서 오류를 썼어 그래서 모래가 됐거든? 근데 너가 보더니 그냥 감 그냥 갔어 그렇지 바꿨다는 거 거짓말이었구만 어 아까 초우가 그냥 튀쳐나가가지고 내가 살았어 여러분 이러면 오세요 어이구 여튼 오늘 또, 변신 슬래잡기, 숨바꼭질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다음에 또 재밌는 미니게이면으로 여러분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박하고 재밌는 게임을 해줘야겠습니다. 네.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안녕.